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의 조하영입니다. 이번에는 온톨로지 선행모델 중 EDM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DM의 출연 배경, 특징과 어휘, 그리고 활용 사례의 소개 순서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EDM의 출연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DM은 유러피아나 데이터 모델의 약자로 유러피아나에서 제공하는 문화유산과 관련된 정보를 기술하기 위한 시멘틱 웹 방식의 데이터 모델입니다. 유러피아나는 유럽연합의 전자도서관 프로젝트로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3,000개가 넘는 기관들에서 소장하고 있는 디지털화된 문화유산 컬렉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럽 각지에 흩어져 있는 도서관, 박물관, 전시관 등의 다양한 기관의 문화유산 데이터를 상호 연결하여 통합하고 있습니다. 유러피아나는 유럽 집행위원회가 2005년에 발표한 유럽 문화유산 컨텐츠 통합 프로젝트 계획에서 시작되었으며 유럽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사용자들이 온라인에서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07년에 박물관, 아카이브 등의 콘텐츠에 대한 상호 운용성을 해결하기 위한 EDL NET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2008년에는 유러피아나 프로토타입을 개시하였으며 2012년에는 저작권 자유에 의해 유러피아나의 모든 메타데이터를 공개하였습니다. 유러피아나는 여러 기관의 문화유산 데이터들을 의미적으로 재가공하여 시멘틱 웹을 구현하고 LOD 환경을 이루고자 하였으며 이는 단순한 데이터 수집을 넘어 데이터의 의미적 연결을 통한 지식 영역 형성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유러피아나 최초 데이터 모델인 ESE는 문화유산 자원 정보 기술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ESE는 더블링 코어를 기반으로 하는 필수 요소, 추천 요소, 추가 요소, 그리고 유러피아나에서 제공하는 요소, 총 51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호 운용성을 강조하는 DC를 기반으로 설계했다 보니 다양하고 폭넓은 문화유산 정보에 비해 지나치게 단순하였습니다. 또한 ESE는 원본 문화유산 객체와 그 객체에 대한 웹상에서의 표현, 그리고 해당 문화유산과 관련된 모든 리소스를 집성하는 요소에 대한 구별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턴즈 크리에이티드는 원본 문화유산 객체의 생성일이 될 수도 있고 디지털화 날짜가 될 수도 있으며 DC 포맷은 원본 객체의 형식이 될 수 있고 원본을 디지털화한 파일의 형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EDM은 이러한 ESE의 문제점을 개선한 유러피아나 기본 데이터 모델로 링크드 데이터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문화유산 분야의 데이터 상호 운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습니다. EDM에는 다음과 같은 네이미 스페이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중 SIOC란 위키, 웹 블로그 등 온라인 커뮤니티의 정보를 서술하기 위한 온톨로지 모델입니다. 그런데 EDM의 클래스 중 서비스라는 클래스가 존재하는데 SIOC의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SVCS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SIOC의 구조에 있는데요. SIOC는 클래스와 프로퍼티, 그리고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IOC의 여러 모듈 중 서비스라는 모듈이 존재하는데 이 모듈을 정의하는 네임 스페이스가 없기에 EDM에서는 SVCS라는 네임 스페이스를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EDM의 핵심 클래스 하이어라키입니다. 다른 온톨로지에 존재하는 클래스를 사용한 경우 바탕색이 하얀색이며 EDM에서 새로 만들어 적용한 클래스는 연보라색 바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벤트, 플레이스, 웹 리소스는 EDM에서 도입한 클래스이며 데이터셋은 티켓에서, 컨셉은 스코스에서 가져온 클래스입니다. 참고로 이 이미지에 존재하는 클래스는 EDM의 모든 클래스는 아니고 가독성을 위하여 일부만 가져온 그림입니다. EDM의 세 가지 핵심 클래스로는 EDM 프로바이디드 CHO, EDM 웹 리소스, ORE 어그리게이션이 있습니다. 먼저 EDM 프로바이디드 CHO가 있는데요. 여기서 CHO는 문화유산 객체라는 뜻으로 그림이나 책, 학보와 같이 말 그대로 문화유산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즉, EDM 프로바이디드 CHO는 유로피아나에서 제공한 문화유산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핵심 클래스인 EDM 웹 리소스는 제공된 문화유산 객체 프로바이디드 CHO를 웹상에서 디지털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나리자는 EDM 프로바이디드 CHO로 모나리자의 디지털 이미지는 EDM 웹 리소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핵심 클래스는 ORE 어그리게이션으로 앞서 설명한 두 핵심 클래스 EDM 프로바이디드 CHO와 EDM 웹 리소스를 연결하는 클래스입니다. ORE 어그리게이션의 어그리게이션은 집성체 또는 집합체로 번역할 수 있으며 ORE 어그리게이션은 어그리게이션은 유러피아나 시스템에 존재하는 특정 문화유산에 대한 모든 리소스를 모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때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존재하게끔 모으는 것이 아니라 앱상에서 관련 리소스를 링크를 통해 연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디지털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검색하며 공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서 설명한 세 가지 핵심 클래스의 관계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ORE 어그리게이션은 EDM 프로바이디드 CHO와 EDM 웹 리소스 사이에 존재하는 중심이 되는 클래스입니다. 대상을 기술할 때 핵심 클래스와 맥락적 클래스를 함께 사용하면 더욱 풍부하게 데이터를 기술할 수 있습니다. 핵심 맥락적 클래스에는 행위자를 설명하는 EDM 에이전트 장소를 설명하는 EDM 플레이스 시간을 설명하는 EDM 타임 스팬 그리고 대상을 설명하는 스코스 컨셉이 있습니다. 이 그림처럼 핵심 클래스 프로바이디드 CHO뿐만 아니라 맥락적 클래스인 EDM 에이전트와 스코스 컨셉을 함께 사용할 경우 더욱 풍부한 내용을 기술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프로바이디드 CHO에 행위자를 설명하는 EDM 에이전트를 더하여 첼스 다윈 그리고 첼스 다윈의 출생일인 1809년 2월 12일과 사망일인 1882년 4월 12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을 설명하는 스코스 컨셉을 함께 사용하여 첼스 다윈과 관련된 진화를 영어와 프랑스어로 나타냈습니다. EDM 프로퍼티 하이어라 키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EDM 에서 도입한 프로퍼티는 연보라색으로 외부 온톨로지 모델에서 가져온 프로퍼티는 하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클래스별로 필수 프로퍼티, 권장 프로퍼티 등 상세히 나눠져 있지만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유로피아나 공식 문서 또는 위키독스의 선행 온톨로지 모델 탐색 디지털 인문학 시리즈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DM의 프로퍼티 중 EDM is related to는 EDM has type, EDM begin, DC relation, EDM end 등의 상위 프로퍼티이며 DC relation은 EDM has met의 상위 프로퍼티로 새 프로퍼티의 관계는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DC relation과 EDM has met은 EDM is related to의 전문화된 프로퍼티라고 불리는데요. 전문화된 프로퍼티는 상위 프로퍼티에 비해 의미가 한정적으로 좁아진 하위 프로퍼티를 의미합니다. 즉 EDM is related to, DC relation, EDM has met 모두 객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가장 상위 프로퍼티인 EDM is related to가 하위 프로퍼티들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그림은 모나리자에 대한 사실을 모나리자와 연결한 그림입니다. EDM has type과 EDM has met 모두 EDM is related to의 전문화이기 때문에 그 프로퍼티 대신 EDM is related to를 사용해도 됩니다. 이 그림에서는 모나리자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EDM has met으로 연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모나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객체이며 has met 하단에 적힌 DC 크레이터를 통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의 작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EDM is related to를 이용하여 둘을 연결했다면 둘이 막연히 관계가 있다는 것만 알 수 있고 이외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사건에 관련이 되었는지 등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상위 프로퍼티를 사용하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프로퍼티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EDM의 클래스와 프로퍼티로 실제 어떻게 맵핑하는지 스톤앤지라는 문화유산을 예시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좌측은 영국 국립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톤앤지 이미지이며 우측은 잉글리시 이리티지에서 제공하는 스톤앤지 이미지입니다. 이 두 사진 모두 동일한 장소에 위치한 동일한 스톤앤지라는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두 기관에서는 각각 다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로피아나는 두 객체를 직접 연결하여 사용자가 한 객체에서 다른 객체로 탐색 가능할 수 있게끔 연결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두 스톤앤지 컨텐츠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스톤앤지 이미지의 이름은 각 EDM 프로바이디드 CHO 클래스에 DCTOMS 타이틀 프로퍼티로 연결된 이름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즉, 위쪽에 있는 스톤앤지가 영국 국립도서관의 스톤앤지이며 아래쪽에 있는 스톤앤지가 잉글리시 헤리티지의 스톤앤지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ORE 어그리게이션은 EDM 웹 리소스와 EDM 프로바이디드 CHO로 연결하는데요. 여기서는 EDM is Related to의 전문화인 EDM 해즈뷰와 EDM 어그리게이티드 CHO 프로퍼티를 이용하여 연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객체는 EDM is Related to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스톤앤지가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장소와 관련된 프로퍼티인 DCTOMS 스페이셀로 같은 장소에 연결되어 있어서 두 문화유산이 같은 장소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로피아나는 EDM을 통해 단지 데이터를 웹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간의 연결을 만듦으로써 인간과 기계 모두 데이터의 의미를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유로피아나는 이러한 링크드 데이터 프레임워크를 통해 그 데이터와 연관된 데이터로 지속적인 탐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EDM 데이터 활용 사례인 유로피아나 클래스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로피아나는 모든 학습자, 교육자 또는 교육기관이 디지털 문화유산의 교육적 잠재력을 경험하고 핵심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리소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교육자들이 교실과 교육기관에서 문화유산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리소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로피아나 클래스룸, 티칭 위드 유로피아나 등 문화유산 학습에 도움되는 도구와 지식체계가 있는데요. 유로피아나 클래스룸은 티칭 위드 유로피아나, 히스토리아나 등 다른 도구와 지식체계에서 사용하는 활용 방안까지 아우르는 넓은 범위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유로피아나 클래스룸을 대표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로피아나 클래스룸은 유로피아나의 디지털 객체를 이용한 8가지 방법론을 제공하며 각 방법론마다 수십 개의 학습 시나리오가 존재합니다. 각 학습 시나리오에는 해당 학습에서 활용되는 모든 유로피아나의 소장품을 공개하고 학습에 사용되는 멀티미디어 자료, 인터랙티브 게임 등의 학습 도구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천 학습자의 연령대, 학습 과정별 시간 분배 및 해당 챕터에서의 학습 교훈, 교육자가 지켜야 할 내용 등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 문화유산을 평소에 접해보지 않았던 학습자도 문화유산에 쉽게 다가갈 수 있으며 교육자는 학습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문화유산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뿐더러 이 시나리오를 발전시켜 자신만의 교수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해당 그림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11세기 수도원에서 발견된 고서를 활용한 학습 시나리오의 일부분으로 해당 부분에서 11세기 수도원의 여러 책들과 관련된 리소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시나리오의 상세 내용입니다. 17세에서 25세까지의 서정 및 미디어 연구 등을 전공으로 하거나 이제 막 학업을 시작하는 고등학생부터 대학교 졸업반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총 150분 정도 소요되며 유로피아나에서 제공하는 문화유산과 관련된 각종 리소스들을 활용하여 11세기의 고전 텍스트는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중세의 디지털화된 사본은 현재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학습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디지털화된 중세 서적을 어떤 경로로 통해 볼 수 있는지 알게 되며 문화유산 객체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로피아나를 탐색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는 이탈리아의 한 교사가 올린 사례인데요. 유로피아나 리소스를 바탕으로 마인크래프트와 모질라우브에서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우선 일상생활에서 대두되는 문제 또는 관심있는 주제에 대해 탐구하고 유로피아나의 리소스를 탐색하여 알맞은 리소스를 선정해서 스토리를 만들고 이를 마인크래프트 또는 모질라우브에서 구현하였습니다. 마인크래프트에서는 유로피아나의 바빌론과 관련된 리소스를 탐색한 뒤 바빌론 맵을 구현하기도 하였으며 유로피아나에서 제공하는 투탄카맨, 파라우 등의 고고왕 리소스를 활용하여 탐험 맵을 만들어 유적을 탐색하며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맵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모질라우브를 통해서는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컬렉션에서 유로피아나의 몇 가지 리소스를 선정하여 이를 전시하고 전시 해설, 전시 테마 등을 직접 정하며 가상 전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은 유로피아나에서 제공하는 리소스들을 가공하여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하고 독과서로만 배우기는 다소 어렵거나 지루한 내용을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전부 EDM의 공식 문서 중 EDM 입문서, EDM 맵핑 가이드라인 등을 번역한 것으로 전체 내용은 유로피아나 프로 홈페이지, 그리고 위키독스의 선행 온톨로지 모델 탐색, 디지털 입문학 시리즈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